안녕하세요 카이정웨어 석유점 디자이너 지안입니다. 저는 한 살롱에서 9년 정도 일하고서 카이정웨어 석유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최근 너무 재미있고 신선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디자이너로서는 좀 꼼꼼한 편이라서 그런 부분도 고객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상담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원하는 스타일을 찾지 못했다면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믿고 저한테 찾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카이정웨어 석유점 디자이너 지안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